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연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7장 7절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수실것이여.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것이여.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니라.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인사를 바꾸어서 했어요 전 신대원 졸업하고 어제도 청주가서 설계 현황시하고 둔시하고 돌아왔는데요 금년에 팔팔입니다 팔팔하게 뛰어댕깁니다 저는 인사를 쉽게 하며 바꿔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게 너무 통신적이라 예수 잘 믿고 복받읍시다 예수 잘 믿고 복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잘 믿고 복받읍시다 예수 잘 믿고 복받읍시다 예수 잘 믿고 복받으세요 예수 잘 믿고 복받으세요 예수 잘 믿고 복받으세요 은혜 박수는 요렇게 하고 건강 박수는 요렇게 하고 건강 박수는 다섯 번만 해주세요 시작 예 지금 이거 나눠드리는 건 요 수지편인데 예 수지 볼펜입니다 자 하나씩만 하나 쓰세요 딱 이assing 생각을 하세요 요렇게 돼 저 볼펜 쓰시고 이거는 쓰시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들리는데 여기 여기 발 또 손 발바닥까지 나오는데 변비고 뭐든 제가 시간 있으면 여기 당장 변비 있는 분 나와서 3분만 하면 바다질라들 만드는 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 약속을 회장님 했는데 또 목사님이 해서 지금 저 영동으로 제가 가야됩니다 빨리 고치 목사님도 있단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는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어디를 누르면은 어디가 좋다 이게 소화 불량 할 때도 이렇게 누르면 그 가운데 가고 이걸 온주인이 비상용으로 발이 닦고 발이 지가 날 때도 자차 하다가 찌르면은 이제 발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가져다니시면서 유용하게 이렇게 쓰시면은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맞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쓰시고요 어제도 내가 이걸 가르쳐서 저도 대전신학교 가서 공개할지도 이거 5일께 가서 나눠드리면서 했습니다 요구만 하고요 한 가지 혈압이 있는 분만 한 가지 알려도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요 눈초리가 따가워요 시간이 늦으면은 참 화살받아 봐도 안가워요 내가 눈치도 빠르고 코치도 빨려야죠 근데 자 대전야 나오세요 대전야 나 잡아라 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혈압이 저는 없습니다 새벽에 갔다 왔는데 혈액이 146일 그래서 제가 혈압하는 건 별도로 기가하는데 시간보다 낮아가고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이 뒤로 내려가고 여기 속들어간 데 있습니다 속들어간 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ot roll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ot roll 둘 셋 넷 다섯 일 ot roll 이렇게 했더니 140ание 126에서부터 110입니다. 요것은 피곤 할 때ACTÚ 뼈가 좋아지구 심장도 좋아지구 눈이 맑아지는 겁니다. 일곱 개진데. 그런데 이게 제가 미국 서명이 306시간인데 시간대 조금만 내드리고 200만 원을 벌고 가야 돼요. 2017년 7월, 2017년 5월달에 KBS 아침마다에 저도 모릅니다. 60대 후반 여자가 나와서 장원시세지에 수소를 하러 갔는데 6개월 웃고 갔는데 반주를 하세요. 1년을 웃고 갔는데 싹 났어요. 여기 하면 미안해서 일을 쓰세요. 일을 쓰세요. 저 따로 사세요. 자, 회장님 여기 나오세요. 회장님 나들은 뭐 더 요금을 하고 끌려주세요. 자, 여기 위에다 댁주세요. 자, 자, 한 번 내요. 이렇게 길게 흔들세요. 흔들세요. 성공만. 허아!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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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아하하하! 이것이 200만 원을 벌어놓고요. 그리고 피부가 고아지고 접으세요. 팔팔이 내도 아래로 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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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선이 없지 않아요? 이것 좋아지고 소화도 잘되고 내가 좋아지고 치밀 예방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하하하! 네, 로스톡영식 장군님. 우리 통합킥에서는 정말 최고의 스타강사. 또 다른 데 또 강사 강요하러 가십니다. 우리 장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수신층에 가득하신다면 한 개당 만 원을 줘야 된답니다. 네, 갖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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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